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한 이틀째 해가 안 보이고 비가 계속 꾸물꾸물 내리니까 비가 완전히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다육이 버리고 들어오는 애들 식재하고 이랬더니 할 때는 몰랐는데 후유증으로 엄청 아파요. 어떡해요. 여기는 그래서 지금 다육이 식재를 약간 멈춘 상태예요. 손이랑 허리랑이 너무 아파서 여기는 식물방이랍니다. 식물방이 뭐냐면요. 안 쓰는 방 하나를 제가 온실에다 둘 수 없는 애들을 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방 하나를 이렇게 식물방을 만들었어요. 비어있는 방이니까 여기에 붙박이장 하나 외에는 다른 물건이 없었어요. 애들이 다 뭐 없으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지네집에서 하니까 엄마 아빠만 여기 둘이 살고요. 아휴 이거 다 이제 막 새로 들어오고 선물 받은 아이들인데 와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크고 있어요. 노란 꽃이 핀다 그랬거든요. 저거는. 그리고 이거 피어리스 맞나? 아우 요요요요요요요. 초점 좀 맞춰주라. 철... 철망... 집에 있는 도구는 다 사용했어요. 이게 뭐냐면 그 3단짜리 철망이 있죠. 철망. 요 안에다 놓고 해가 여기가 완전 정남향이 돼가지고 뜰 때부터 꽤 긴 시간 이게 해가 들어와요.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라놈들도 제라를 저쪽 그 저기 뭐야 앞 베란다에 놓으니까 다육이 햇빛 보라고 다 문 열어놓으니까 얘네들이 꽃을 못 피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하울시아 애들이라고 굳이 피... 아니 피래 햇빛 없어도 클 수 있는 애들과 약간 보호 차원에서 들어온 애들 그렇게 있구요. 음... 이렇게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 여기에 음... 해를 받으면서 있는 애들 여기에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얘는 원래 크리스마스 때 피는 선인장 꽃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진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제가 아예 사라진 것들은 꽃몰을 떼요. 떼는데 그렇지 않아서 놔두고 여기 선인장 애들도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네요. 덕양갈매기도 이해 안 데려왔으면은 너무 더 슬펐을 거예요. 제가 덕양갈매기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제라들이냐면요. 산모기로 다 키운 제라들입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가 제라눈 거리에요. 거리, 거리 대 옷걸이 볼수록 웃기긴 한데 옷을 다 빼고 이런 아이들을 걸어놨답니다.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애플 사이다라 아우아우 이게 지금 손이 아파요. 이게 초점을 안 잡아주네 손이 택배 다육이 택배박스 칼로 뜯다가 손을 그냥 훅 잘라가지고 지금 많이 부어있어요. 이제 반창고는 이제 뜯어냈는데 그만할게요.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못해요. 아우 그래서 이 손가락이 뻗어있어서 뻗쳐있어서 자꾸 화면에 나오네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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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 사이다 이 꽃 보세요. 꽃이 참 조그만데 이렇게 이렇게 건들잖아요. 그러면 그 사이다 같은 사과랑 사이다 향이 섞인 그런 향이 엄청 진하답니다. 이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 엄청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죠. 저 사랑초예요. 저것도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거든요.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는 이게 노란꽃 비댄스인데요 비댄스 아니고 라일락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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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자민이요 노란꽃 벤자민인데 제목이 따로 있나 아 개나리 벤자민이에요 개나리 벤자민 근데 향을 맡아보시면 깜놀 제가 대신 맡을게요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예쁘죠 오늘 활짝 피는데 해가 안떠서 몸을 이렇게 입을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꽃들 많아요 여기 이제 원조 원조 애들 사랑초 확실히 꽃이 아니 해가 안뜨니까 꽃이 다 아물고 있네요 요거 요거 이제 우리 기본 옛날부터 있던 사랑초구요 이런 제라들도 요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조그마지만 목대가 막 자라구요 여기 사랑초들 어 이게 이제 슈퍼 겹패추니아인데 제가 농장에서 올 때는 꽃을 머물고 왔는데 우리 집에 오면서 환경이 안 맞았는지 다 다물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맺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다육이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문은 항상 활짝 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보슬비인지 이슬비인지 뭐 비도 못도 아닌 것이 자꾸 내려서 제가 여기 여기 이렇게 덮어놓은 신문지 있죠 여기는 이미 얼은 애들을 제가 그냥 덮어놨어요 여기 거리대에서 얼었어요 차차차 추위에 제가 모르고 못 들여놔가지고 근데 혹시 몰라서 속에 이렇게 비닐으로 비닐으로 이름이 얼었지만 단속해놨답니다 봄이 오면 보려구요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도 사랑초 폼폼 여기도 사랑초 어머 여기는 어 비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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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렌타인 자스민인데 보라꽃이 피어요 이렇게 보이면 안되고 꽃들이 워낙 작아서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작고 아담한 이런 애들 이렇게 좋아합니다 향기가 좋아서요 한번 더 맡고 예쁘죠 꽃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조그마지만 소중한 꽃들 저 위에 나비수국이 이제 꽃볼을 잡고 있어요 나오려구요 여기 그리고 여기 제라는 꽃을 하나 피고 져서 잘랐는데 또 꽃대가 나오구요 여기도 꽃대 나오네요 근데 이 방도 어 식물을 위하면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방인데 제가 여기에도 겨페추니아 음 금색이 있어요 금색 블루 블루하고 레드블루인가 음 그렇게 있구요 또 여기 안으로 좀 한번 내려다가 보실까요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여보세요 냉애에서 살아남은 애들을 제가 이렇게 데려다가 합식해놨어요 여기서라도 키워서 옮기고 싶어서 이렇게 와 진짜 봄이 오면 얘네들 쑥쑥 크겠죠 그리고 또 산목 그리고 또 산목 조그만 애들 산목에서 놔둔 산목판이에요 와우 얘는 정말 잘 크고 있네 이제 자리를 완전 잡았나봐요 산목판 애들 여기는 어 뭘 산목에 놨냐면은 개발선인자 아유 조그만 화분에서도 이렇게 다 크고 있잖아요 산목이 애들 여기는 다 외목 처음부터 애목대로 키우고 있는 장미어부 이렇게 보세요 조그미부터 애목대로 키우느냐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영은 여기도 산목이들 산목이들이 쫙 줄 서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 방이 생각보다 불 여기 여기 바람도 잘 들어고요 음 해도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만약에 하루종일 비가 오거나 날이 이렇게 구질구질 하면서 날이 안좋으면 저는 요 식물들 사구짜리에요 요런게 사구가 있는건데 저기 LED래서 식물 등으로 대신 햇볕 대신 키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멋지잖아요 지금 해가 없어서 안 멋지는데 해가 있으면 더 멋져요 오늘은 제가 할 수 없어서 입으로만 떠들고 자랑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리맘 마리맘 주절주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